자, 이번에는 그 명태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요. 네, 이게 나온 이유가 명태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동해안에서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뭐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. 다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. 이 국민생선 명태가 2000년 이후 급격히 고갈돼서 2008년부터는 지금 동해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 작년 연말에 갑자기 수만 마리가 잡혀서 반짝도 화제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명태가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열흘도 안 돼서 다시 사라졌습니다. 열흘 만에 사라졌어요? 네, 그러니까 남액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서 오는 21일부터 명태잡이가 전면 금지됩니다. 그동안은 27cm 이상은 잡아도 되는데 이제는 다 잡을 수 없게 됩니다. 아예 잡을 수가 없다. 네, 이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한 122만 마리 치어를 지금 방류했거든요. 그러니까 명태를 다시 살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흔했던 명태가 아주 귀한 생선이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국민이 진짜 뭐 다양한 형태로 좋아하는 생선인데 우리 바다에서 잡을 수 없다는 게 좀 서글프죠. 그동안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좀 몰랐네요.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